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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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올 때 비 맞는 거 싫고 그런데 비올 때 약간 천천히 그냥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빗소리 듣는 것도 좋아해요 좋아해요 저도 좋다 뭔가 이제 숨통이 트이는 거 같아 나는 여러분들 없으면 안 될 거 같아 여기 와도 한계가 안 되는데 라이브 하니까 환기가 되네 뭔가 뚫리네 기분이 너무 좋은데? 그리고 최근에 피부가 진짜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은 좀 카메라라서 좋아 보이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관리... 방송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관리해야 되는데 원인을 모르겠는 거야 내가 여기서 열심히 피부과 다니고 좋네 누구랑 있는 거야? 저희 회사 의전팀이랑 같이 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웃어! 정구가 귀걸이는 왜 6개에서 4개로 바꿨어? 이거 제가 바꾼 거 아니에요 뭐 하다가 빠졌어요 그냥 무대 하다가 좀 자주 빠지는 거 같아 아픈 것도 없었는데 그만큼 충격을 가면 아플 만도 한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다 뭐 하자 나 사랑하는 거? 당연히! 당연히! 그런 질문은 하달달함 당연한 거다 또 다이어트 중이야? 미국에서만큼은 다이어트를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요즘 좀 막 식욕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여기 와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밥 배부르게 완전 전국에 한국 예능 나오나? 예능요? 예능...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? 예능을? 저는 뭐 달방이나 이런 거는 멤버들이랑 같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예능을 혼자 나가서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낯을 많이 가려서 여기 메림이 나왔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못하는 게 없다고요 제가? 저 못하는 거 되게 많아요 저 되게 못하는 거 많습니다 못하는 걸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뭐라도 하는 거죠 맞아 나 최근에 서울 재즈 페스티벌 갔다 왔는데 제가 사인해 준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긴 글을 봤어요 제가 그리고 되게 예쁘게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딱 그런 게 없거든요 알아보거나 아니면 뭔가 사진을 찍어 달라거나 저는 괜찮아요 우리 회사가 안 됐네 봤을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보죠 저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되게 편하게 노래 듣고 맛있는 음식 먹고 약간 반주도 하고 노래 흥얼거림 나 근데 뒤에서 노래 별로 안 불렀던 거 같은데 내 노래 흥얼거림이 그게 들렸나? 오늘 뭐 먹었어요? 오늘 저... 아침에 되게 건강한 가을 주스 먹고 그리고 여기 와서 오는 길에 휴게소 들려가지고 뭐 좀 먹고 와서 그리고 삼겹살 먹고 시중에 파는 이... 묵은지가 참 아쉽더라고요 난 당신이 그리워요 저는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원래 제가 V LIVE를 한... 얼마 안 할 계획이었는데 막상 오니까 좋네 아무튼 여러분 페스타 잘 즐기고 계시죠?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운동 말고 운전했습니다 오늘의 TMI 옷에 양념 소스가 좀 묻어있다 캡처 타임?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? 어떻게 있을까요? 비밀인데 비밀인데 술 한잔 했어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너 정말 귀엽당 You miss me? 이거 알아? 들려요? 텟텐 너 내가 또 한 될듯하지 느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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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기 형 골반이 그냥 3, 2, 4 레고 비 그쳤다, 그래 이거 소나기라니까 좋다